이번엔 도치에 대해서 할 겁니다. 도치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. 주어, 동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어, 동사가 아니라 동사, 주어로 나오는 꼴들을 도치라고 합니다.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이기표현이죠. 이기표현은 대표적으로 도치가 되는 문장이에요.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이기도 하죠. 여기다 명사, 복수가 있으니까 s, 명사, 복수가 있으니까 s 들어가면 되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.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라고 했어요.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데요. 이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도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모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주어, 동사로 써도 되고요. 동사, 주어로 써도 됩니다. 아, 여기서 이것도 하나 보세요.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경우에, 즉 다시요. 이렇게 동사, 주어로 표현을 할 때, 이 표현은 어떤 의문문 어순을 따른다. 기본적으로, 일반적으로 의문문 어순을 따른다.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. 알겠죠? 그러면 이쪽으로 나서 다시,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, 명사가 있을 경우에, 이때는 도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. 즉, 지은이가 이 부분을 강조할 경우에는 도치를 쓰기도 하고요. 강조 안 하고 그냥 표시할 부분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. 그러면 하나 더, 문장 맨 앞에 only라는 표현과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바이어되어져 있으면, 이때는 무조건 도치를 합니다. 무조건 도치를 한다. 라고 봐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. 어떤 게 있는 거냐면, only then, 오직 그때, they, met, 이렇게 되어져 있을 수 있는데, 오직 그때 그들은 만났어요.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, 이렇게 되어져 있고, 문장 맨 앞에 only라는 표현이 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,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냐면, only then, did, they, meet,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. 되셨습니까? 그러면 하나 더 봐주시면,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,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, 여기 있는 부분은 도치가 되어줘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되어줘야 되냐면, neither, do, they, it,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하나를 더 가서 볼게요.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우리가 표현을 할 때, 그는 친절해요. 뿐만 아니라, 그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, 똑똑하죠. 자, 그럼 이 문장은 맞은 문장일까요? 틀린 문장일까요? 라고 제시가 되어줄 수 있는데,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. 왜냐하면, not only라는 표현은 부정적 표현은 아니지만,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, 여기 있는 부분이,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 거냐면, 도치가 되어줘서, is, he, kind? 라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. 되셨습니까? 그 다음에, 여기를 그러면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, 도치라는 것은, 동사주어 어순, 의문문 어순으로 되는 것이고, 일반적인 표현, 이런 경우, 도치가 되기도 하고, 안 되기도 한다. 이런 경우는 무조건 도치가 된다. 그래서 예문을 이렇게 드려드렸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는데, 또 한 가지가, 뭐가 있냐면, 나도 마찬가지예요. 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할 때, 어떻게 되냐면, so, 동사, 주어. 긍정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. 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, 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데, 나도 마찬가지로 못합니다. 아닙니다. 라고 할 때는, nor, neither, 동사, 주어죠. 이때도 마찬가지로, 도치 형태라고 알아두시면 돼요. 그러니까,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, 도치라는 표현은, 이 어수입니다. 그리고, 무조건 도치가 되는 부분은, 요렇다. 그래서 문제로, 너희들한테 제시될 수 있는 것은, 요런 꼴이 있다라는 걸 명심해 두시면 되고, 얘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한 가지 더, 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라고 할 때, 긍정문에서, 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라고 할 때, 무정문에서, 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라고 할 때, 이렇게 해서 도치가 된다는 거, 이런 꼴들이 있다는 거를,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. 네, 이게 도치입니다. 아, 도치라는 거, 의문물어순이라는 거를,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. 음, 아, 그리고 여기서 참고, have pp가 있어요. have pp는 완료시제죠. head pp가 있어요. 얘도 완료시제예요. 그런데,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, 여기 있는 have나 head가, 뭐라는 거죠? 조동사랑 비슷하게 쓰여요. 그러니까, 의문물어순니라고 그랬으니까, 얘네가 문장 앞으로, 먼저, 나가면 돼요. 알겠죠?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